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안녕하세요 경기 네트워크 뉴스입니다. 과천시는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오는 10일을 개최합니다. 과천시는 오는 10일을 7월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시청 대강당에서 개최합니다. 과천시의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는 구인업체와 구직자를 알선함으로써 지역 내 업체의 채용 편의를 도모하고 시민들의 구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. 특히 이날 행사에는 주식회사 PNC 하우징, 주식회사 뉴텍 상사 등 다양한 업종의 5개 업체가 참여해 청년층을 비롯한 중장년층 채용을 진행할 예정입니다. 또한 행사장에서는 이력서 클리닉, 구직 상담, 직업 훈련 등 전문 상담이 함께 진행됩니다. 또한 IBK 기업은행에서 참여해 구직자 활동 참여자에 대한 면접 지원금 지원도 이루어집니다. 지금까지 경기 네트워크 뉴스의 이슬비 기자였습니다.